이재명 당대표의 대대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12차 경기현장 최고위원들이 비속어 발언 논란 후 대통령의 한 마이크가 먹통이 되었습니다. 귀국길 기자간담회도 생략하고 실무진이 브리핑하던 순방평가도 3장짜리 서면으로 대체했습니다. 온 국민은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를 기대했건만 대북민 사과는 끝내 없었습니다. 대신 조금 전 약식문답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 훼손하는 건 국민 위험에 빠트린 일이라는 기막힌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 진상이 확실히 밝혀져야 등 진실은 은퇴하면서 언론을 겁박하는 적반하장식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정령 국민이 두렵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실수와 준비 부족도 큰 문제지만 보다 심각한 것은 국민과 야당을 상대로 한 거짓과 기만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장빚도 갚는다는데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겹겹이 거짓말로 불신이란 감당 못할 빚을 국민께 안겼습니다. 다른 나라도 조문을 못했다는 변명은 반나절만의 거짓으로 드러났고 흔쾌히 합의했다던 한일정상회담은 온 국민의 굴욕감만 남겼습니다. 한미 간 48초 쇼츠 대화는 성과 없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만 빚으며 외교와 국내 정치 모두를 위협했습니다. 캐나다 순방마저 섣부른 거짓 투자 유치를 인용했다가 번복했습니다. 국민과 언론을 상대로 한 협박 정치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스스로 논란이 된 발언을 솔직히 해명하고 국민께 사과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실언에 대해 정쟁할 의사가 추호도 없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실과 여당이 나서서 국민의 청력을 시험하며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는 행태를 반복했습니다. 이번 순방의 총책임자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호 제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 등 외교안보참사 트로이카를 전면 교체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오늘까지도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외교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내일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정에 무한 책임이 있는 여당이라면 반이성적 충성경쟁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외교안보라인의 문책과 전면 교체를 야당에 앞서 요구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저도 북한 도발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벌써 다섯 번째입니다. 더구나 핵실험 징후에 이어서 전략무기 실험까지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북한이 내부적으로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하고 외부적으로는 위험천만한 군사도발을 이어가면서 연일 한반도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반도를 위기로 몰아넣는 핵실험과 군사도발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군사적 도발은 주변국들과의 관계만 해칠 뿐 북한이 원한 그 어떤 것도 얻어낼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 또한 MB 정부의 실패한 대북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안보 위기를 크게 하는 건 아닌지 우렁스럽습니다. 꽉 막힌 남북관계, 핵무기 사용법제화 등 거침없는 북한의 핵 위협 속에 섣부른 강정책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돌발사태를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경제도 안 좋은데 안보 리스크까지 겹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초래될까 우려됩니다. 정부와 군당국은 설동같은 남보 체세를 유지하며 북한의 도발에 철저히 대응한 한편 동시에 대화의 문은 열어놔야 합니다.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 북미 대화가 가능하도록 미래지향적인 대북정책 마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